네, 안녕하십니까. 골다컴 편집장 알티비입니다. 네,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45분을 활약한 울버헴튼 원더러스가 승격팀인 브랜드포트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하며 일격을 당했습니다. 전반에만 이제 두 골을 허용하면서 후반 시작과 함께 황희찬을 라우리 히메네스와 함께 투톱 파트너로 기용을 했지만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요. 울버헴튼은 후반 19분 브랜드포드의 미드필더 밥티스테가 퇴장을 당하면서 추격에 굉장히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결정력 부족으로 시즌 4패째를 떠안게 됐습니다.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라지 감독의 첫 번째 공격 옵션으로 투입이 됐고요. 황희찬 선수는 후반 초반 가벼운 몸놀림으로 울버헴튼의 공격에 활력을 좀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후반 11분에는 후비수 한 명을 달고 엔드라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끝내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 장면을 보니까 전 순간 16년 전인 2005년 9월에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홈구장이었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비슷한 돌파를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이제 리버풀의 풀백이었죠. 스티븐 피넌을 앞에 두고 엔드라인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좀 비슷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 돌파 하나로 이영표 선수는 자신의 이름 석절을 홈팬들에게 제대로 각인을 시켰었죠. 이날도 이제 황희찬 선수의 홈 데뷔전이었잖아요. 울브엠팀 팬들은 매번 아다마트로레의 그런 묵직한 돌파만 보다가 이제는 황희찬 선수의 이제 황서들이 뭘 을 보니까 그것까지 이제 가세가 되니까 양쪽 측면이 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울브엠팀 팬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게 사실 따로 있죠. 바로 이제 득점이란 부분인데요. 현재 울브스는 올 시즌 5단계를 치르는 동안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4라운드에서 나온 득점인데요. 상대 자책골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희찬 선수의 데뷔골이었습니다. 울브엠팀이 이제 지난 시즌에도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36골로 이제 경기당 한 골도 채 넣지 못하는 사실 뭐 이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니었지만 올 시즌 득점력 부족은 정말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브엠팀 홈 팬들 홈에서의 승리도 절취를 합니다. 울브엠팀이 2021년 들어서 총 9번의 홈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참가하고 있는 20개 팀 구단 중 최다 홈 패배 기록입니다. 다시 황희찬 선수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경기에서 보여준 강한 임팩트만큼 현지 평점도 꽤 준수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는 아다마트라레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인 6점을 주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5점 그리고 또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은 4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BBC는 황희찬에게 울브엠팀 최고 평점인 5.32점을 주었네요.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4점대 이하 점수를 받았고요. 이제 울브엠팀 버밍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역진 버밍엄메일은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주면서 교체 출전한 뒤 울브엠팀 공격진에 좀 활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의 기록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반 45분 동안 15번의 터치를 가져갔고요. 상대 수비에게 불락당한 슈팅이 1회 있었고 드리블 시도 2회 중 1회 성공 그리고 패스 정확도는 43%로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과감하게 돌파 후 시도했던 크로스들이 상대 수비에 막히거나 아니면 울브엠팀 동료에게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로 보여집니다. 네, 이날 패배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5경기에서 1승 4패를 거둔 울브엠팀은 좀 부진합니다. 0304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개막 후 5경기에서 4패째를 당하는 그런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최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브엠팀의 다음 경기는 EFL컵, 카라바오컵, 토트넘과의 홈 경기거든요. 승민 선수가 만약에 부상해서 회복한다면 두 선수의 맞대결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경기 소식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라컵 편집장 알티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